이렇게 했더니 붙었어요. 영문이력서를 먼저 작성해본 선배 입장에서의 조언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드디어 영문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제 지인이 영문이력서 작성법 알려줘, 영상 올려줘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최종 합격한 것도 아니고 이력서 1차 합격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영상 올리기가 좀 그래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는 최종 합격했겠다, 저의 영문 작성법을 공유를 해도 되겠다라고 검증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문 작성을 할 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한 페이지 내에 나 자신을 어필을 하여라 이 A4용지 한 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을 꽉꽉 채워넣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이력서는 가장 일반적인 영문이력서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드로 작성을 한 것이고 일단 크게 보면 저의 신상 정보가 첫 번째로 있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경력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봐야 할 점은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이 3년이 있기 때문에 경력 부분을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넣은 것이고요 만약 경력이 없는 신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 학교에서 했었던 스몰 프로젝트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개인 프로젝트 아니면은 입상 경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입상 경력 같은 부분이 하이라이트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장점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 신상 정보에는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는지 포트폴리오 웹사이트가 있는지 그리고 링크드인 요즘은 무조건 링크드인 프로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이어링 매니저가 이력서로 부족하다 싶으면 링크드인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링크드인 프로파일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한 개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오브젝티브라고 나의 목적 같은 부분을 말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오브젝티브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나는 이 일을 함으로써 아니면 내가 앞으로 할 목적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인데 좀 올드하거든요 근데 굳이 저는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은근히 연령대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 스타일을 고집해서 오브젝티브를 넣었거든요 여기에 살펴보시면 내 IT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팀을 신선한 아이디어와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팀원들의 코딩 스킬을 늘림과 동시에 그 프로젝트를 가장 좋은 경험으로 만들고 싶다 결국에 제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팀원들과의 협력을 잘해서 프로젝트를 끝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을 추격해서 담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퀄리피케이션이라는 부분은 나의 자격증명 그러니까 이 경력이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로 literall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센텐스들로 내가 어떤 걸 잘했고 어떤 걸 이뤄냈는지 이 이력서에서는 결과 중심적이어야 돼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서 이만큼의 결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자격이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소프트 스킬들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숫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끌어냈는지 뭐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이 퀄리피케이션에 작성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프로페셔널 스트렝트를 보통 나의 5대 강점 공식적으로 20불인가? 내고 검증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갤럽이라고 하는데 저는 학교 수업 중에 이력서 작성 그리고 뭐 취업 준비 이러한 지금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을 통해서 프로페셔널 스트렝트를 돈 내고 한번 받아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강점이랑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IT 직종의 포트웨어 디벨로퍼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 스킨들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때려박았는데 이게 좋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일 경우에는 어 너 여러 가지 경험이 많구나 라고 봐주는 경우이고 단점일 경우에는 네가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하고 인터뷰 질문들이 더 많이 더 고급지게 더 심화된 질문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 능력들은 본인이 수위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력 부분은 저의 강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도 결과지향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숫자도 나와 있죠 뭐 20% 40% 이런 식의 숫자와 결과지향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에듀케이션을 놨는데요 미국에서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서류 면접에서의 에듀케이션은 비중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비리그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주립대 학교를 다녔는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거대 기업들을 뚫어낸 때에는 학력보다는 경력의 비중이 컸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추천하기에는 이 에듀케이션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있는 게 좋다 라고 추천을 해 주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력서 작성 요법이었고요 제가 여기에서 커스터마이징 한 이력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약간 레이아웃이 어긋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 전화번호라든지 회사 이름 등을 블러 처리하다가 약간 인코딩에서 에러가 난 것 같은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커스터마이징 한 이력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커스터마이징 한 이력서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룰에 의해서 작성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라는 것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 이력서를 봤을 때 어떤 회사에게 트리거를 당겼는지 추측이 가시나요? 이 파랑, 빨강, 노랑, 파랑, 초록만 봐도 감이 오시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웹사이트 바로 구글입니다 저의 꿈의 기업은 구글이었기 때문에 이 구글만 위해서 뭔가 특별한 커스터마이징 한 이력서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제 이전 직장에서 UI 매니저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시각적으로 구글을 사로잡을 만한 이력서를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예술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잖아요 구글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 능을 참고해서 레이아웃, 색감, 글씨체 이런 부분들을 선정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알록달록한 색감은 제목 부분 정도에 밖에 쓰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는 있었고 그 이외에는 모두 흰색, 회색, 검정색 이 정도로 나뉘게 되었었습니다 이 공백 같은 경우를 옅은 회색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감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차용을 했고요 이력서를 커스터마이징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곳은 아무래도 하이라이트 부분을 왼쪽 상단에 배치한 점 사이트들은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클릭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요즘 웹사이트와 비슷한 형태의 레이아웃 UI 형식으로 이력서를 디자인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커스터마이징 한 이력서를 봤을 때 하이어링 매니저들이 보통은 이력서를 왜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탈피한 모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도 했는데 현실은 이게 붙었다 이게 구글에 붙었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UI 공부를 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의 방향 그리고 시선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 아래 그리고 다시 오른쪽 Z형으로 시선이 움직인다 이게 보통 한 78% 이런 식으로 시선이 움직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왼쪽 상단에 사람들의 시선이 70에서 80%가 왼쪽 상단을 먼저 본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상 정보를 넣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포트폴리오 주소랑 웹사이트들이 빠져 있어요 이름 밑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달라진 점이 뭐냐 제가 구글에 지원할 때 대학생 졸업생 지원 부분에다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코어스 워크라고 제가 대학교에서 들었던 과목들 대학교 졸업생 지원자들이 어떠한 과목들을 들었는지 어떠한 과목들을 이수했는지 궁금해하는 게 하이어링 매니저들의 관점이거든요 다음이 프로젝트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학교에 다니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고 싶었어요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일반 이력서와 가장 다른 점은 영문으로 된 저의 설명 뭐 오브젝티브라든지 퀄리피케이션 같은 부분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여기에 프로젝트를 넣었습니다 스킬은 축소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표시해서 놨고요 빠지지 않고 스트렝스는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게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게 언어 부분이었거든요 일본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어도 할 줄 알아서 이 세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 바이링구얼이 된다라고 하면은 장점이죠 많은 미국인들이 한 개 이상의 언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는 종종 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은 전 똑같이 맨 마지막에 넣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대학교가 어느 지역 어느 주에 위치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대학교라면 뭐 서울, 코리아 이런 식으로 지역을 동시에 해주는 게 미국에서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이력서와 커스터마이징 한 이력서 두 개 모두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력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했더니 붙었어요 라고 결과를 공유해주는 영문 이력서를 먼저 작성해 본 선배 입장에서의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에게 계속 영문 이력서를 요청했던 지인분 꼭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